이게 아저씨 이거 진짜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저기요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너 보자 그러면 저 시대를 찾는 그 애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봐 아 진짜 이거 안되지? 너 암벤살이 많이 쎄졌어? 나도 그래 너한테 내버린을 내버린을 한번 더 해fat 이제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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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심각한 줄 알았는데 원래 건 좀 못 잊게 된 것 같아 나 같은 게 쪽짤라서 못 나와봤어 전학 갈 때까지 조용히 지내게 해줄게 야 이거 너냐? 똑바로 돌아와 너야 할 거 아니야 야 너 안 봐? 뭐라고? 나에게 좋은 눈에 만날 수 있나? 내가 함께 가면 뭐야? 뭐야? 안녕? 우관이잖아 뭐야? 이거 진짜 왔네? 내가 가수치 있어? 어? 너가 넘어져준다 다시 한 번 봐 뭐란나? 너도 대가리에 생각이 있을 거야 방금 몇 대 맞았어? 아휴 세대? 뭐라는 거야? 미친 게 진짜 2부가 좀 다르기 2부가? 3부가 1부가 3부가 4부가 내 목이 마르지 않아 성의가 있는데 맛이라도 보시지 싫다는데도 먹고 마시고 바르는 모든 것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삶은 곧 지옥이 되니까요 지아비가 친정을 시작하니 그걸 믿고 이리 까부는구나 가문을 등지고도 중전의 자리가 무사할 줄 아느냐 대왕 대비 마마 저는 가문도 지아비도 아닌 저를 믿고 까부입니다 미친년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해요 내 머리카락 가더라도 전 드렸다만 다시 나들어도 못 보일 줄 알아 거울 좀 봐 이거 얼마나 추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